문학회의 지역문화회를 일구고 있는 인물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통적인 문화색채가 지친 전주에서 올해로 3년째 재즈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축제를 기획하고 또 재즈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김주환 현대음악발전협회 대표를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학회의에서 매주 전주의 여름밤을 수놓고 있는 재즈축제를 소개했었던 건데요. 사실 재즈하면 특정 애호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시각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오신 김에 재즈의 매력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즈의 매력은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즉흥성, 자유로움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가장 재즈의 가장 좋은 매력은 옛것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모던함, 세련됨까지 동시에 이 두 감각이 살아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련되고 동시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것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지는 전주라는 지역과도 약간 색깔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고향이 전주라고 들었는데요. 예양 판소리 고장, 전주를 상징하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재즈 전문 공연장도 여시고 또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도 없는데 재즈축제를 3년째 사비까지 들어가며 열고 계시잖아요. 이런 축제를 열고 계시는데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으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제 고향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한국적인 도시에서 가장 미국적인 음악인 재즈가 동시에 성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설레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미국적인 이런 오묘한 매력을 가장 실현시킬 때 가장 멋진 도시가 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이색적인 다른 것들을 목표해서 뭔가 여기서 뭔가 최고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맞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에 좀 이어가 볼게요. 재즈 문화가 사실 전주가 그렇게 익숙해지는, 낯익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서 거의 한 달 내내 매달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예요. 공연을 하는 게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문제고요. 저도 취재 당시를 더듬어 보면 한 공연의 보컬, 피아노, 베이스드럼, 기타 적어도 한 공연을 위해서 서너 명가량 이상이 한 팀을 이뤄서 참여하시더라고요. 초청되어 온 팀들도 사실 전국, 국내외 가릴 것 없이 그런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고 이런 수준 높은 팀들을 또 모셔오는데도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도 있을 텐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네, 초창기에는 당장의 관객들을 이렇게 모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홀이, 저희 바이너리 개관한 지 지금 3년째 돼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관객 모집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소공연장이다 보니까 매진이 되어도 수익이 안 나는 이 구조가 가장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 다채로운 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욕심 때문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해 여름에 저도 재즈축제를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객석이 정말 가득 채웠던, 빼곡했던 관객들이었고 관객들의 어떤 나이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다채로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축제 막바지로 갈수록 매진되는 공연도 적지 않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 지역에서 재즈를 보러 오는 관객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별한 전략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연장의 특징이 재즈를 전문으로 하고 그리고 멋진 근사한 음식이나 와인이 없이 오롯이 그냥 공연에만 집중하는 곳인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들 찾아오시는 게 좀 특징인데요. 돌아보면 엄청난 특별한 전략은 없지만 제가 이제 현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다 보니까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가장 기분이 좋아야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저희 관객들한테 전달되거든요. 그게 저도 14년 현역에서 왕성행 활동하면서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뮤지션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저희의 특징,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무대에서 열리는 공연만큼은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겠다라는 자부심인 것 같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전주 미니 재즈 페스티벌이 또 최근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 공연예술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틀 뒤부터 열리는 올해 축제 이전 해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차별화한 점이 있다면 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까지도 함께 전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작년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두 번의 공연을 페스티벌 열었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받은 만큼 예산도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좀 더 공연 횟수가 원래 10회에서 올해는 12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음악가들의 숫자도 거의 배 이상, 한 회당 거의 5명 이쪽 쪽으로 평균적으로 늘어났고 특별히 4월부터는 저희가 이 공연에, 이 페스티벌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즐겨보자라는 취지에서 재즈 역사 강의를 무료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강의 8회에 걸쳐서 역사 강의까지 저희가 좀 다채롭게 작년과는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같은 느낌이 또 들 것도 같은데, 미니 재즈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축제 잘 치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